정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게임에. 이제 그래도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과 아프리카 방송과 다음받을 봐주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 하나로 가는거야, 지금. 중간에 끝내면은 좀 그거니까. 자, 약초. 흠흠흠, 어? 이런. 이게 없을텐데? 야, 결국 있잖아. 전력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게 흐흐흐흐흐흐흐흠 어, 그게 정답인거 같애. 내가 봤을 때는 결국 전력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돼. 달에서는 계속 전력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야, 이 없애벗다. 위에 하나 더 만들... ...어도 되긴 되는데. 그냥, 어. 아니, 이게 언제가 또 반복될거 아냐, 이 악순환이. 그래서 아예 전력을 줄여나가는게 낫지 않을까 한거지. 하나는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나 남겨둘까 했던거고. 음... 와, 우곡이 플러스 1밖에 안되네. 아니다, 플러스 4다. 어, 왔다 왔어요, 왔어! 50만원 왔어, 50만원 왔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남았어요. 자, 라스트 하나.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29점 A 심볼 오브 석세스 기대해주겠어, 아주. 나는 왠지 저게 엔딩일거 같애. 하나 있지 않냐고, 위에 뭐가요? 아아, 이거 얘기해주신거구나. 다음판 채팅까지 다 못봐서 죄송합니다. 어? 주가가 왜이래 또? 주가 멈췄네? 인구수가 안들어서 그래. 어. 지금 지금은 사람을 계속 낳으라는거야, 지금. 사람을 낳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 전철 필요하고 이러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전철 이거 안돼요. 어, 잠깐만. 이거를 차라리 조금 일로 움직이고. 이러,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일해도 필요하다고? 죽고 싶니? 그냥 살자. 야아. 아, 그래. 잘됐다. 그냥 이 전철 양쪽 쌍으로 가자. 와, 전철력 사이가 이만큼밖에 안되는거야? 2호선도 이정도는 아니겠다, 야. 야, 전철력이 무슨. 걸어서 그냥 한정거장이 그냥. 어? 그냥 쭉 가면 되는거야, 이거. 이거.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죠. 도로를 만드니까 그 위에 갑자기 차가 탄생하네. 어, 이래야 좀 여기 좀 사는 도시 같지 않냐, 이제. 그쵸, 여러분들? 와아. 게임 퀄리티 미쳤어. 이런 짜잔한 것들을 내가 진짜 못 보고 있었단 말이지. 야, 이제 돈이, 어. 개많이 들어와. 한 번에 1400씩 들어올 때도 있고, 1200씩 들어올 때도 있네? 그쵸, 진짜, 진짜 시내 같지 않냐? 우와아. 이런 것까지 했어. 스타디오. 괜찮은데? 더 확대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최대 확대야. 어, 이게 최대 확대인데. 혹시 여기다 뭐 세울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 어, 네마크 써져있네. 와, 개멋있어. 진짜. 와, 도시 개멋있어. 와아. 야, 이런 디테일 보니까 또 이 게임이 또 빠져든다. 이때까지 이런 디테일들 잊고 있었어. 흠. 블레네임님. 거의,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시는 정도가 흡입기예요, 거의. 이번에 새로 나온 청소기급이야. 새로 나온 청소기 빠시는 정도고. 음. 근데 이거 좀 진짜. 재밌는게. 끝이 있어. 이거는. 그쵸? 이거는. 스토리 모드야. 게임이여. 그쵸? 그쵸? 여기 왜 이렇게 쉬었지 내가? 여기 내가 왜 이렇게 지은거야 아 이런 그냥 메커라 이것도 보기 싫다 아니 미친 여기다 한개짜리 몇개 짓는거야 지금 왜 이렇게 지웠어 내가 어 아 이런 아 잠깐만 이걸 굳이 여기다 둘 필요 아 여기다 건물 두면 안되겠다 어어어 돈받았어요 여러분 갑니다 익고 없어 메인 미션이 더이살 안 나오는데 더이살 메인 미션이 안나와 끝난거 아니야 더이상 메일미션 안나오는데? 이건 아냐 이건 메일미션 아니고 이거 다 올렸고 돈 계속 올라 주가랑 뭐지? 아 아닌데? 이건 시간 지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원래 바로 나와야 되긴 하는데 아 아 그리고 또 이게 오른쪽 위에 이게 또 있었네 아이콘 누르면 이게 또 나오네 경찰서가 필요하십니까? 무슨 놈의 경찰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이거 지워버리지 뭐 대신 다리를 놔드릴게요 대신 다리를 놔드릴게요 경찰서 아이 저 자식 저거 아니 야 왜 너가 경찰서를 됐다 어 얘는 왜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걸 길이 이어졌을텐데 아 이것도 그냥 없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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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다 어 뭔짓을 해도 다른 마이너스 밖에 안되고 어 뭐야 엔딩볼이면 각 지역의 프로젝트 다 끝내야 된다고? 야경이요? 야경 무슨 밤낮이에요 이것이 이 리얼함이 이 리얼함이 바로 이 리얼함이 이 리얼함이 이 리얼함이 이 리얼함이 이 리얼함이 agon 네 미션 이 리얼함이 와 근데 나도 이렇게 사는 애들 부러워 다른 데를 다 끝내야 되나봐 이제 그치 여기는 다 끝나나봐 음 자 다라고 북극을 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어 엔딩이 아니라면 이게 끝까지 가는 엔딩이 아니라면 유튜브 분들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리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게 만약에 어 엔딩이 아니라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 경제 살렸구요 마너스 한 20만 15만까지 갔었나 10만까지 갔었었는데 다시 이게 재건을 했어요 어 재건했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아노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자 유튜브에서 또 1편부터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 진출기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중독성에 강한 게임입니다 아노 2205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유튜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바문 꼭 들어가셔서 조바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밥분들 아프리카분들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3일간의 엄청난 여정을 일단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